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하이틴 스포! 안녕하세요. 슈파입니다. 네 스윙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!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. 여러분들 어떻게 올 한 해 잘 지내셨는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네 벌써 크리스마스라니 이번 연도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네요. 맞아요. 이번 연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팬분들 만나지 못해 정말 많으십니다. 맞습니다. 올해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는데요.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 힘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크리스마스도 저희 슈퍼는 스윙분들을 생각하면서 지낼 겁니다.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. 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!